네, 안녕하세요. 쇼미더리템의 송지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렸기 때문에요. 짠! 포켓몬 피카츄 한정판 코르그 메트로놈입니다. 얘네 코르그하고 포켓몬 회사가 제휴해가지고 출시한 한정판 메트로놈입니다. 오케스트라 악기의 표준 메트로놈인 MA2하고 그리고 전세계 인기 캐릭터인 피카츄 그리고 EV 예,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얘네는 우선 캐릭터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 이제 좀 원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게다가 한정판이니까 또 여러분들 늦으시면 구매를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기본 모델이죠. MA2. 우리 이거 컴팩트한 카드 타입으로 전자 메트로놈 MA1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거보다 약간 좀 더욱 개선돼서 나온 거예요. 우선은 뒤쪽에 보시면요. 얘도 더 컴팩트하게 나왔어요. 이 이렇게 선반, 다리, 받침대. 네, 그리고 어... 우리 알고 있겠지? 이렇게 눌러서 밀어주시면 예, 건전지 두 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전원을 끄다 켜고요.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도 되게 보기 좋고 어, 시인성도 굉장히 좋게끔 나와 있어요. 지금 110이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얘는 어, 이제 템포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셀렉트를 하면요. 여기에 어, 네 박자, 다섯 박자 이렇게 박자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어, 한 번, 어, 잠깐만요. 한 번 더 가면은 네, 여기에 음표, 길이 조절까지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 모드를 또 놀려주면요. 여기 타이머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개선된 거죠. 어, 메트로놈을 하다 보면 언제 꺼야 되든 안 끌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 연습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타이머를 1분, 분 단위로 이렇게 나눠줬고요. 120분, 2시간 정도의, 어, 2시간 정도? 2시간이죠? 네, 2시간의 타이머를 맞춰놓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타이머가 끝날 때쯤이 되면은 어, 타이머가 끝날 때쯤이 되면은 이제 알람이 띠띠띠띠 울리면서 꺼져요. 자, 1분으로 한 번 보면요. 1분으로 해놓고 여기에 눌러놓으면요. 1분부터 카운터가 시작이 돼요. 네, 카운, 1분으로 해놓고 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카운터가 시작되면서 1분이 없어지는 거죠. 네, 이 상태에서 1분이 지나가는 상태에서 모드를 누른 다음에 네, 여기에서 이제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을 시작해요. 그러면요. 1분, 이제, 상태에서 모드를 또 누르면 어, 타이머는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얘는 멈추지 않고요. 타이머가 1분이 지나야 그들 자동으로 꺼집니다. 타이머 설정해놨으면. 근데 타이머 설정 안 하고 이제, 뭐, 다시 멈췄다 하면은, 여기에서는 뭐, 타이머 설정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연습하던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연습하는 시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타이머랑, 어, 이게 관련이 있는 거니까 타이머 기능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매트롤 안 끄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이 정도의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무 귀엽죠. 네, 그래서 여기 이게 마이크가 이제, 외장 마이크가 있는데 볼륨 조절은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볼륨 조절을 할 수 있고 헤드폰 단자도 있어서 헤드폰으로, 이어폰으로 끼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진짜 전체적으로 컴팩트한 카라 타입이라서 여기에 보면 열쇠고리 같은 거 껴서 그냥 기타 가방에 매달아 놓고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언제든 우리 박자 연습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메트로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 400시간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건전지 달이 그런 생각 없이 맘대로 쓰셔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브이랑 피카츄. 여러분들의 어릴 적 친구들이었죠? 네,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 여기 가격에 있구나. 가격은 33,000원에 지금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르그, 메트로놈 MA2PK. 여러분들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Super 드세요!